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간 조동찬, 오늘은 나쁜 콜레스토리라고 불리는 저밀도 콜레스토 수치가 높은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설명 들어보시죠. 평소 건강하던 50대 남성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검사를 하려던 순간 갑자기 심장이 멈췄습니다. 시술을 하기 위해서 침대에 올라간 순간 심장마비가 3차례 생겨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심장 혈관을 막았던 겁니다. 이 환자는 키 182cm, 체중 72.5kg, 날씬한 체형입니다. 다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35, 정상보다 약간 높습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데 왜 심장이 마비된 걸까요? 유럽 공동연구 보겠습니다. 20살 때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더라도 신근경색 차이 별로 안 납니다. 1%가 채 안 되니까요. 그런데 20년이 흐르게 되면 그 위험도는 2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20살 때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라도 그 높고 낮음에 따라 40년 후 60세 때의 신근경색 위협은 5배 넘게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혈관에 이렇게 작은 구멍을 내고 들어옵니다. 젊었을 때야 이런 흉터 몇 개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가 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그 작은 구멍을 통해 콜레스테롤이 들어와 혈관을 이렇게 꽉 막아버립니다. 치료약을 먹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릴 때에도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가 50세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심장마비 위험이 최대 3배 넘게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검 연구 결과 대략 15세 정도부터 사람 혈관에는 고지혈증이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가 진행이 된다고 지속적으로 혈관에 계속 노폐물, 찌꺼기가 쌓인다고. 현재 나쁜 콜레스테롤 국가검진은 4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약계는 2년마다 한 번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